아니면 메인만 빨리 집 깨버리는 방법도 있긴 있어요 이게 사실 미니게임이니 더 길어 자 어디까지 했지? 잠깐만 무비 좀 꺼야겠다 리한테 무슨 일이 있는기가 아 맞다 리 리가 위험해 리가 지금 진통제가 없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어 리을 구하러 가야되 리을 빨리 구하러 가야되면 좋겠어 물량 좀 사갖고 가야돼 난 물량있나? 음... 아 물량있네 이거 장기 드문데? 리 안죽습니다 그래도 등치를 보세요 웬만하면 안죽어요 리 여기다 뭐야 이건 뭐라고 그러죠? 스피릿 아 아 아 아 아 이거 형탈만 누르면 그건가? 어 어 어어 으하 어 좋았다 이제 안까운다고? 컴방 중료ишь Eight 보те 아 맞다 우리 댄서 스킬도 배우고 가야된데 그쵸 댄서 스킬 마지막 댄서 스킬 배울 수 있었잖아 리 구하기 전에 아 잠깐만 어차피 리 구하면 키르로 넘어가니까 댄서스킬은 다음 마지막 올 때 배우는 걸로 할게요 리 빨리 구해줘야지 불쌍하다 등바닥에서 도는 게 윈드밀이고 팔으로 집으면서 도는 게 토마스라고? 감사합니다 저 안으로 어떻게 들어가지? 비켜 비켜 야 안으로 어떻게 들어가냐 이거? 어 골목같은 게 있어 아 여깄다 자작구이염 잠깐만요 라면 좀 먹고 갈게요 어? 제휴 제휴 우리빨 제휴에서 또 사람이 늘려야 돼 펜수가 펜수를 늘려야 캐스트가 되드만 어딨어요 라면 어디서 라면 아 여기 제휴 아 잠깐만 온 김에 제휴 아 잠깐 아 아 안돼 일단 리 구해야돼 그냥 그냥 물량 먹지 뭐 리 여기 마코토 괜찮아 상세도 많아 늦었어 늦었어 사실 게임 내 시간은 몇 시간 안 지났을듯 게임 내에서는 한 하루도 안 지났어 괜찮아 어 뭐야 굉장히 멀쩡 봐봐 괜찮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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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통제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그래 말좀 해줘라 안보인다고 다 말하냐 얘도 알건 알아야지 맞아 다 얘기해줘 아니 내가 도전을 사항이 아니라 그대가 되었다고 생각해 그런지 그 사람을 이루고 이게 누구를 이루고 그 사람을 이루고 그 사람을 이루고 그 사람을 이루고 이리올려 내가 지금 내가 정해져 내가 정해져 아 정리 잘했네 그래 오미연함 내부에서도 납치를 하려고 하는 파라가 있고 죽이는 파가 있어 얘 상관 오너는 죽이라고 했고 아까 그 사이코 같던 애들은 납치하려고 했죠 피이치랑 계약해서 동심추 안압니다 피이치랑 계약해서 동심추 안압니다 피이치에 좀 할게요 피이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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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썰 푸는거 보니깐 이거 배신했구만 마지막에 시켜요기도 이 녀석이 이거 다 부른네 일로 다 왔다 저기 나 잡으러 왔어 우리 미행하다네 말이라도 하지 말든가 저 중국의 애라서 말이 좀 오 뭐야 개쎄보여 안전모쌌는데 저 아저씨 심형탁씨가 약간 비슷하게 생겼어 되게 강해보여 우리 계속 미행하던 사가와 부하야 오너부하 헉 뭐야 그래 저런 놈들은 있냐 뭐야 왜 이렇게 쎄 이 할아버지 뭔데 저거 빠르잖아 죽지않았어 걱정하지마 댄스가 있으니까 그럼 아촘 보여줘야겠구만 자 물약을 먹자 무꽁? 할아버지야 볼쓴거 생각aison 뭐야 약하잖아 코스는 뭐 엄청났는데 여러분들아 이럴려고 날 미행했어 간다! 톰 맛 뭐야 약해 빠졌잖아 배신라 그래 빨리 구해줘 리의 리자가 으리의 리옥만 으리 리의 리옥 아, 다같이 타고 가면 안돼? 아, 다같이 타고 간다면 저 아저씨 내려준 다음에 가면 되지 더 위험하게 따로따로 가 다로무대 와까떼 이르네 가자 마코토 입장.. 뭐야? 바라비 했는데요? 마코토 입장에선 어쩔 수 없지 덤벼라 장신을 말고 덤벼 이럴줄 알았으면 댄스 마지막 배우고 올까 아하아 아윗놈이 건들지마 우리 마코토 건드리지 말라고 장난 Riot 요호 건들지말라구요 vähän 안 돼 아 consist 잡히면서 가야돼 아마 하나하나 마코토 손잡고 가야되 맞네 손잡고가야되 야 차타고간대메 뛰어 뭐하는거야 지금 아 시상식 가자 빨빨리 가자 빨빨리 아 온다 온다 아 온다 야츠는 어디에 있는거야 아는거니 이리와 지리코야 하이 어이! 위험하니까 뒤로 오래! 응, 알았다. 그냥 없애고 갈까? 그때 보니까 없애고 가는 게 더 빠르던데 위험한 애들 아니면? 쎄 애들 아니면? 아! 잘 못 봤어, 잘 못 봤어. 하하하! 이리 와라. 네. 나... 항상 지키는 것 같다. 내가 생각했으면, 이 시간은 잘 못할 것이다. 그래, 어쩔 수 없어. 뭐 할 수 있는 거야? 그래도 지금 이 시간은 잘 못할 것이다. 그 다음 행동은 자신의 일을 생각해. 응. 지금을 도망쳐야 한다. 우리가 지금 아절로 가면 되는 건가? 아깝네. 리이, 괜찮아요? 그... 리상 괜찮아 우리 이거 하고 가자 기분전환으로 이제 돈도 많은데 나이툼 나온 두만 100만원 아니었나? 10만원 나이스 불러 잠깐만 5번 하면 또 CP 주거든? 말 것도 비켜봐 비켜! 아프다이! 아휴 귀찮게 말을 하고 가야지 자꾸 나뚜고 가면 보이지 않네 아파틴 액션? 뜬금 뜬금 포로나와 맨날 하핫! 일로와 죽었어 우리 가게 앞인데? 션샤인아파 아니야 이거? 뭐야 이사람 사진찍고 있었어 사진 아니야 이거 지금? 아 맞다 휴대폰 없는 휴대폰 없는 시대지 흐흐 사진 찍는지 휴대폰으로 88년이라 덤벼 박사 아槍 왕 바 Мар 본인 채우 3 콜 됐다, 다 없어졌어 뭐야? 벌써 하셔서 되게 빠른데? 역시 의리 아, 살살 좀 잡아라, 살살 좀 저거 타고 가면 되는 거야? 뭐야, 폭탄 들지 않았어? 그렇게 산더라도 네가 배신자가 있다는 얘기 아닌가? 차를 준비해놨던 건? 터졌다는 건? 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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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너는... 너는... 너는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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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둘이서... 죽을래. 어? 뭐야? 누구야? 아... 뭐야, 이거? 뭐야, 또 이 사람. 어? 킬로에 킬로에 이씨. 엔토는 그냥 처음보는데? 생긴건 리... 마리오가 챙겼는데? 헐... 팔장... 팔 다 끝났네요. 이제 키룡가? 키루도 부동산 해야 되는데? 내가 봤던 사람이야? 세리? 거기서 났던 사람이야? 아, 그래? 제가 안면인식장애가 있어가지고. 키루다. 키루가抜켰 동지마組은 칸부는 핏도다 닿기만으로 크세는 바스타다. 키루스, 그 돌이 가 나오네요. 키루는 이제 쟤랑 싸워야 돼. 아와루. 아와루. 하하, 멋있는 쿠제형님이시다. 김태우의 이야기 여자친구가 맞고 많아 다시 까무로처럼 돌아왔다 제9장 대포이만 메인미션만 진행하면 금방금방 할것 같긴한데 17장까지면은 이제 8장 남았는데 사실 사이드 케이라를 많이 해서 그렇지 사이드 케이랑 미니게임을 많이 해서 그렇지 빠이빠이하면 금방 하겠소 하루만에도 끝낼수 있어요 들으는 것 같네 옷도 똑같애 난 나도 키륜줄 알았네 키류를 하면 워낙 당당하게 다니니까 오라신은 왜와 키륜줄 알았네 키륜가? 뭐야 키륜의 집 불 나고 있네 아이씨 가구도 없었긴 했는데 아이씨 아이씨 이웃한테 맨피 끼쳤네 아이씨 이웃 아이씨 이웃 아이씨 이웃 아이씨 이웃 저심로 갈래 Почему 아이씨 이웃 집 태우면 더 찾기 어려운거 아니냐고? 그러게 흐흐흐흐흐 집에라도.. 집에 오고 있었는데 키루는 집에 오는 스타일인데 제길 도지마놈들 내가 도망한 곳곳을 없애라고 아파르트를 불태우더니 그거를 불태우지 말고 놔뒀으면 키루 거기 있었을텐데 그쵸? 섣불리 움직여서는 안돼 닷집안에 연락을 기다릴 수 밖에 없나? 내일 연락을 드릴게요 도지마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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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그래 아직까지 버티면 되는건가본데? 나를 숨겨줄만한 장소 숨을 장소를 찾아놔 나를 숨겨줄만한 장소 바로 미니카죠 미니카면 절대 의심 안당합니다 일단 미션이 표시 안되는거 보니까 뭐 이거저거 다 돌아다녀야되는거네? 노래방도 좋고 숨을 장소 찾는다면서 대로변에 막 나뉘는데? 디키샘 디키샘 디키새랍 미니카 어딨냐 근데? 여기 폴링이고 게임기 페파이프 키를도 돈벌야되는데 전화방 장기 나작 이렇게 보니까 빠르지 요시다베탱 마하보 떼르떼르보야 아직 안나왔나? 떼르떼르보야인가? 페파이프 디스코텔 없네? 아직 안나왔나봐 풀려야되나봐 풀려야되나봐 떼르떼 아 그래요? 이벤트가 봐야 나와? 어디서 숨을 수 있을까? 어 여기 불 들어있잖아 어 여기 불 들어있잖아 세레나 바로 가라고 나와있네? 불 들어와있어 세렐나로 갑시다 불이 대놓고 켜져있지 미니카는 좀 이따가 하고 메인 약간 진행할게요 아 이리로 갈 수 있나? 세레나? 하지만 내가 가면 그녀가 위험에 빠져 피해를 줄 순 없겠지 아 뭐야 아니야 여기? 여기 아니잖아 피해줘 그냥 언제 그런거 따졌냐고? 흐흫흫 감으로 러브풀러자 어떻게 할까 여기 하나 사 아 돈이 없다 얘는 부동산 왕이거든요 오라각 에어리어 여기 다 구입해야돼 정면으로 들어가야되나? 안되네 야마노이 야마노이 스키타 빌딩 저기로 갈까? 아 그래보니까 그냥 저희 우리 부동산 거기 하는데로 가면 되지 않을까요? 그지? 여기 와서 숨어있자 여기 우리 사무실이잖아 여기 숨어있으면 되는거 아니? 여기 회수하자 회수 돈이 얼마 안되 아직 머니베틀바이스앤무야 아 다행이다 여기 부동산이거든요 부동산 뺏기면 안되거든? 이 사람들 위험이 된다고? 괜찮아 우리 직원들이야 여기 근데 뭐 이벤트가 안뛰네 말을 걸어야되나? 말도 안걸어지고 여기 아닌가봐 나가자 부동산 경영 나가서 돈으로 부동산 사야되는데 돈이 없어 삥쟁이 뻥튀기좀 할게요 뭐야 이너 아 그놈이구나 폭주저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또 숨을만한데가 일단은 숨을만한데가 여기 두개밖에 없거든? 어? 근데 세레나도 안된다고 그러고 나머지 파란색도 아예 없는데 어디서 숨을 안은거지 일단 이놈들 때리면서 생각해보려 어이 파워 오토바이 들고싶은데 킬 오토바이 킬 킬은 무기 들면 금방 깹니다 좀 느려서 답답해보여? 아 여긴가보다 찾았다 뭐지? 카자마 조사무소? 카시아시키 아아 원래 있던데? 여기로 할 순 없다 원래 조직 탈퇴하기 전에 원래 있었던 그 사무소 뭐지?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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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념가 나의 이 집사에 있으나 미쳤네 킬 후 대답도 안 나 찾고 있는 애들 있어 내가 말이야 싸움이 일으킨다 미안하단 뭐야? 병이야? 미쳤네 이거 뭐야 맞았어? 맞은거였어 괜히 소란 피우면 걸리니까 도망친거죠 어 세레나? 아 괜찮아요 피해줄순 없습니다 괜찮아 여드름 터진거에요 무시하세요 그냥 터진거에요 고름고름 잠을 잘 못자서 그냥 가셔드려 나랑 있으면 위험해집니다 당신이 우리와 함께 있을때 나쁜거에요 알아요 도지마 그만로 오고 여기 있는게 알고 있어? 응 그러면 우리의 회사에 가고 어디에 가고 어디에 가고 안전하니까 안전하니까 당신이 걱정되면 내가 잊어버려 내가 잊어버려 그런거는 걱정하지마 잊어버려 잊어버려 라이스터로 누가 부르마성 형들의 회사에 가고 에? 산에 버리고 왔다고요 의절했다고요 님도 버릴거에요 여참 안전하니까 여기가 오고 여기가 오고 여기가 오고 안전하니까 여기가 오고 여기가 없으면 빨리 가게 안전하니까 이거 더 시간 가게 해주세요 괜찮아요 저는 바로 가게 마치 키류가 조금씩 이따가 안전하니까 메다지 않게 안전하니까 너희도 괜찮은데? 응 그럼... 너희도 꼭... 금방 승부네 죄송합니다 근데 저기도... 들뜰거 같은데? 다시 세레나 가면 돼? 아... 이거 떙겨울린거 아니고 이거 한번 가볼까? 솔직히 키리 정도면은 그냥 계속 맞닥둬게 될거 같은데 굳이... 뒷문으로 오라고 했어 아 쫓아온다 니시키 산에서 생존게임중이야 문을 닫으면 더 티 나지 않나? 임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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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청아씨 와... 머리... 상처까지 봐준대 크... 구급상자인가? 나무로 돼있어 네... 뭐지? 知ってるか? 어? 지식이 포지션 왔어? 지렛 그래 그 녀석이랑 같이 다니면 또 통식 칠 것 같아 왠지 또 이제 레이나 힘들게 해줄게 니 시키는 거 마라 경찰도? 어? 살인 누명이었지 맞아 살인 누명 썼었잖아 어?! 뭐야 문 닫은 거 아니었어? 누군가가 왔어요. 지금 시간에 엘리베이터가 아직 움직일 수 없는데. 뷔시킨가? 뷔시킨가? 이미 지켰는데? 역시 벌써 아까부터 보고 있었어 케이르다 너무 뻔해가지고 야 잡아 못가게 가 잡아 어? 케이리아 죄송합니다 레이나 사실 우리는 여기가 여기가 없을 것 같아 케이리아 어디에 있는 곳이 어디에 있는지 케이리아 아! 아! 버튼에 있어 아깝다 뭐지? 버튼에 쓴 빗어? 이리와 일어나 다시 주워! 브롭 쿠키 세레나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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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하나만 쓸게 뭐야 왜 이렇게 안캐 아이고 두 개나 부셨네 세레나 가게를 엉망으로 만들었어 미안해 두 개밖에 안되는데 좀 더 잘 안캐로 그럼 몇 개는 안캐 뭐지? 어? 뭐지? 근데 경찰이 죽을 수가 없을냐 수없어 억지 그걸로 그렇게 그걸로 내가 적응 그걸로 아무것도 하나 누구도 助けはいないの? 居れば、あんたにも迷惑かけずに済んだ 迷惑だなんて じゃあ、迷惑ついでに一つ頼まれてくれるか え? こいつを、ニシキに渡してほしい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これは… あらまく、醸りに… あらまく。 ほらくぼみにかに? альное判ったのが 居れっと分かったのになって けけど、自社に逃ってしまったのだ ほらきの質問つてないの? それは今で? きたり女子に帰ったの? 지옥가지 아직도 온다고? 아 이거 파괴자로 힘든데 무기 없으면 아 저기 오토바이 있다 오토바이로 가야돼 오토바이로 저깄다 왼쪽에 오토바이 오토바이면 다 끝잖아 아아 오토바이로 고맙습니다